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은 웹, 모바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시대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설계로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SNS를 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디지털 입시 정보 및 컨텐츠를 제작하여 파트너십 대학이 원하는 청소년, 학부모 등 타겟 그룹의 SNS를 통해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전달을 실행합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모든 대학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무료입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타겟 그룹에게 도달 비용만을 청구합니다. 도달 최소 인원은 30만 명부터 60만 명 이상으로 파트너십 대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전반기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의 1차 프로그램과 하반기에 시작하여 다음해 9월 말 수시까지의 2차 프로그램 총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디지털 입시 정보 컨텐츠 제작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플랫폼은 파트너십 대학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참여, 공유,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배너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과 함께 가보는 캠퍼스 투어 미리 가본 대학 색다른 시각으로 캠퍼스를 보여주는 하늘에서 본 대학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로 진학 선택을 위한 동영상 학과 소개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1학년대는 사회문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입시 설명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링크 사업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고 있으며 구글 스트리트뷰 전세계 52개국에 서비스되는 360도 캠퍼스 영상 청소년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라디오 방송 대학 뽀개기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푸싱 메시지 대학 정보에서 입시 정보까지 고교 선생님들을 위한 검색 서비스 디지털 입시 요강 전송 및 분배 시스템 합격의 기쁨을 두배로 동영상 메시지 센터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전북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대학과 함께 성공적인 캠페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는 파트너십 대학의 오프라인 활동 영역과 온라인 영역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모바일 입시 정보 제공 및 배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 대학이 원하는 타겟 검색을 통해 지역, 직업, 나이, 성별 등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페이스북, 애드워즈, 애드모블 융합해 최적의 정보 전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참여, 공유, 체험으로 연결되고 실행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리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여론 분석 및 정보를 파악한 버즈 리포트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 조사 리포트도 제공해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서비스 소개를 마칩니다 저희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전 구성원은 파트너십 대학교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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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